준비 이게 치면 착색지에요. 치아에 발라주시면 돼요. 고난이도네 잇몸이 무서운데? 잇몸이? 아구쩍 날아간 것 같아요. 아구쩍 마장 났어요? 예뻐 치아 깎아야 돼 치아 아 아 아 아 으아 오오오. 빨개졌어 생각보다 개운하긴 한데 구운 거랑 썩은 냄새가 덜 닦인 것 같은 느낌? 예뻐 껌을 씹는다고 해서 양치질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글을 하게 되면 일단 입 냄새는 제거 효과가 있겠지만 치아면에 부착되어 있는 치태를 더 완전히 제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양치질을 하면서 구속속 잘 닦아주는 방법이 치태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칫솔을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양치질이 효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제거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뭐예요? 이런 거 같습니다 웃어라 생각났어 웃어라 생각났어 저런 거 사드려요 ㅎㅎㅎ 웃어라 생각났어 ㅋㅋ